구해줘 홀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이사랑 놀이터를 담당하고 있는 최재영 신동수 보육전문요원입니다 지금부터 아이사랑 놀이터를 소개해드릴텐데요 이곳에서 어떤 놀이를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의왕시 아이사랑 놀이터는 오전동 평생학습관 지하 1층에 위치해 있고 기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던 곳을 작년 12월에 리모델링하여 새롭게 재구성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지만 주목하지 않았던 빛을 테마로 놀이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익숙한 자료들이 빛과 만나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입니다 우선 아이사랑 놀이터 하면 놀이공간이 제일 궁금한데요 그럼 어떤 놀이공간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연령별로 놀이터 1, 놀이터 2, 놀이터 3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놀이터 1 공간은 18개월부터 4세까지의 아이들이 이용 가능합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기름이 섞인 유토 위에 도구가 지나가는 흔적을 남길 수 있고 OHP 기기를 활용해 빛에 따라 일상의 사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놀이터 2 공간은 5세부터 7세까지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빛으로 만든 색 그림자는 공간과 자료의 색과 무늬를 입히며 더 많은 상상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고 벽면과 바닥의 거울을 통해 내가 보는 시각과 다른 시각을 동시에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와, 아이들이 정말 집에 가기 싫겠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놀이터 3 공간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놀이터 3 공간은 6세부터 7세까지의 아이들이 이용 가능하고 놀이지도사 선생님이 오시는 날은 푸드앤 오감놀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사랑 놀이터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공간이네요 아참 여러분! 놀이터 공간 외에도 교육 프로그램실, 이야기 놀이터, 수요실 등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공간과 시설이 갖춰져 있으니 많이 방문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이사랑 놀이터는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기간 및 개인을 대상으로 18개월부터 취학 전 영유아들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체험 시간을 꼭 확인하시어 사전 신청하신 후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님들 아이들과 집에서 뭘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사랑 놀이터에 오셔서 알찬 공간에서 재미있는 활동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안심하고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의왕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부담은 덜고 행복은 더하고 의왕시 부모님들 아이들 데리고 많이 찾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